오늘 파불이는 수사부님을 보내버릴 저런 바지락 이런 걸로 안 한대요 재료로 물가... 한번 보여주시죠 네! 저는 해산물 셰프라서 저는 오늘 해산물 순두부찌개 하고 싶어요 대박이야 어떤 해산물이죠? 보여주세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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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대박! 대게 그거를 순두부로 쓰겠다고요? 네 저는... 이게 한국말로 뭐예요 여기가? 배 배? 이 가운데 있는 걸? 이거... 우리 온베리... 한국말로 배꼽 배꼽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이상하지? 아 진짜? 그게 지금 그거예요 배꼽이 맛있는지 배가 맛있는지 이따가 우리가 먹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이 이기지! 우리가 먹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이 이기지! 배꼽이 이기지! 배꼽이 이기지!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? 배를 쓰잖아 저기는 그 비싼 걸 쓰면 반칙이야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래 그걸 왜 그걸 쓰고... 그걸 반칙이라고 그래 아 반칙 반칙 해밥 먹고 보게 해밥 먹고 보게 아니야 해밥 먹고 보게 뭐 할 거예요? 제가 걸그로 도 whisky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